이태원 3사를 두고 기독교계 일각에서 사건의 방아쇠로 서양 할로윈 문화를 지목하고 할로윈의 반기독교 문화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 입을 좀 다물고 있음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전교수 박영돈 목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젊은이들이 몰려 서양 귀신 놀이 하느라고 아수라장을 만들어 그런 죽음을 자초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을 보면 화가 난다며 어떤 이들은 애도는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 할로윈의 반기독교 문화적 문제를 비판하는 것을 밀어서는 안 된다고 열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박 목사는 정하고 싶으면 지금은 말고 나중에 하라며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문화를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은 단순 무지한 흑백 논리로 처단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로윈에 대해서 원래 고대 컬트족의 축제에서 비롯되었지만 중세 카톨릭에서는 모든 성인 대축일로 자리 잡았다며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트릭 오어 트릿 이라고 외치면 사탕이나 과자를 준비했다가 주는 즐거운 연중 행사다 라고 적었습니다. 미국 이민 생활을 회고한 그는 할로윈에 과자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주곤했다. 모든 교인이 그랬을 것이다. 할로윈은 종교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재미 문화에 가깝다. 며 한국에서 영어 교육 열풍이 불면서 원어민 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들로 인해서 할로윈 행사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추억건이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박 목사는 이번 이태원에 나온 젊은이들도 이처럼 귀신 축제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즐거운 놀이 문화에 온 것이다 라며 물론 좀 더 질서있고 성숙한 문화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할로윈 문화보다 더 심각하게 비판해야 할 문제로 할로윈을 상업화하여 톡톡히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탐욕을 겨냥했는데요. 박 목사는 이 사회와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할로윈의 젊은이들이 쓴 탈로 형상화된 잡신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번영이라는 강력한 신이다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탐욕의 신에 사로잡힌 형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게 됐는데요. 박 목사는 이번 참사 바로 다음 날 이태원 맘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집값 떨어지겠네. 왜 하필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스럽다는 내용이었다며 돈이라는 만먼신에 사로잡히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감력까지 잃어버리는 모양이다 라고 개탄했습니다. 끝으로 권력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도 마찬가지다. 공감능력을 가장 훼손하는 것이 권위의식이라고 한다. 이 나라에 지도자라는 이들 중에 그런 자가 많다며 가장 공감력이 있어야 할 종교인들도 단선 논리나 이데올로기로 사고가 경직되어 있으면 비정함과 무감각함을 드러낸다. 경건의 언어로 포장된 섣부른 판단은 시행자 가족에게는 폭력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독교계 일각에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비판의 대상으로 할로윈 문화를 겨냥하고 있는데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며 그 입을 다물라고 비판에 나선 박영돈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과 같은 소식 전해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